이제는 5페이지가 되어 있는거죠? 5페이지 말고도 더 있는거지? 아유.. 막 한참이 있다잖아요 지금 50페이지도 넘지 뭐 5페이지만 있겄어 소설이 5페이지가 뭐야 50페이지도 넘어 10년 배워야 될거같애 아니 이걸 어떻게 잘 썼을까 근데 아니 이걸 어떻게 이래 잘 썼을까 근데 가사를? 김에키지 그거야. 원래 문학작품으로 있었잖아요. 사설문학, 구비문학 있었는데 뭐. 고대 소설이여. 이게 고대 소설. 소설을 노래로 부르면 돼요? 그쵸, 소설을 노래로 한 것이지. 구비문학이라고 하잖아, 구비문학. 입으로 전해내려온 문학, 구비문학. 거기서 옛날에 규양살이 해가면서 이런 걸 쓴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할 일은 없고 규양살이 대개 전라도로 다 넘어갔거든. 그렇죠. 규양살이 해가면서 선비인데 좀 아는 건 많고 이런 걸 다 쓴 것 같아. 일조했어, 그 사람들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아주 틀린 설은 아니여. 그것이 전적으로 그거에만 그 설로만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일부 설에 있어. 그랬었어? 그것도 하나씩 배우자잉. 성남진도. 성남진도 해야 되고 진짜 우리 기원에 충실해야 돼. 자잉. 어찌 더러폰 왔던지 시작. 어찌 더러폰 왔던지. 돈이. 돈이. 아니 쌀이 1만 9만 석이여 돈이 1만 9만 양이라. 쌀이 1만 9만 석이여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metropolitantele palace.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고 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고 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워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춤을 안아야죠.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 번 추워봅시다.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 번 추워봅시다. 흥복아. 흥복아. 돈 한 쾌를 들고 노는디. 돈 한 쾌를 들고 노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 구건 수레바퀴처럼. 맹상 구건 수레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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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살치권을 가진 돈. 생살치권을 가진 돈. 생살치권을 가진 돈. 동이 공명. 동이 공명이 붙은 돈. 동이 공명이 붙은 돈. 동이 공명이 붙은 돈. 가사가 없다네? 아니 있는데.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거라. 옛날에 봐줘. 약간 틀려?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세요. 부기 공명이 붙은 돈 부기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을 도나 이놈을 도나 안아둬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두 번째 박에서 어르시구나 돈 봐라 여보 와라 큰 자식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 온 말 건너가서 건너 온 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 그 백부님을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구 두 번째 박에서 어르시구나 절시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세 번째 박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 보소 세 번째 박 나의 한 말 들어 보소 푹고 잘하고 이것도 세 번째 박 푹고 잘하고 자세를 말고 하나 둘 푹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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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고 자세를 말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자세를 말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자세를 말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자세를 말고 푹고 자세를 말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자세를 말고 푹고 자세를 말고 푹고 잘하고 푹고 잘하고 푹 가난 타고 하늘마소 가난 타고 가난 타고 하늘마소 벗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벗그저 끝까지 박흥부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이 히로온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 히로온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히로온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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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뭣이 이상하네 이 히로온 경사 일부러 만들어 이히러원 하지 말고 이히러원 경사 이히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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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어원 하지마 그 돈은 아니야 이히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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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부드럽게 이 앞에 액센트가 있고 뒤에 것은 부드럽게 이히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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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앞에 있어 앞에서 해주고 뒤에서는 그냥 곱게 마무리하는 거야 아까 강사체서 했던 그거하고 틀려 그 시김이 아니야 이 동편제는 이렇게 담박하니 이렇게 가고 이게 지금 더 고전적 형태야 그리고 뒤에다가 액센트 넣어서 막 몽붙어서 만드는 거는 그건 조금 더 저기 시김새가 더 세분화되고 더 발달된 거야 말하자마자 현대화된 거라고 이거는 더 고졸한 거야 이 고졸한 건 앞에 있어 뒤에서는 곱게 아무려 이히러원 경사 시작 이히러원 어스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어르시구나 철씨구 합에서 어르시구나 철씨구 어르시구나 철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그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그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그치 음이 그렇게 가야 돼 나도 그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나도 그날부터 기민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박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하면서 얼씨구나 절씨구 한 번만 더 짚어주고 한 번만 더 짚어드릴게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두 번째 박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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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치권을 가진 돈 생살치권을 가진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명이 아니야 북이 공명이 붙은 돈 북이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을 더우나 이놈을 더우나 알아도우나 알아도우나 어디 갔다 이제 오고느냐 어디 갔다 이제 오고느냐 얼르시구나 돈 봐라 두 번째 바 얼르시구나 돈 봐라 또 두세 번째 바 여보 아라 큰 자식아 여보 아라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분이 물로 오시래라 너 그 백분이 물로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르시구나 절시고 두 번째 바 여보시구나 절시고 세 번째 바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그 한 말 들어보소 세 번째 바 나 그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하늘 타고 하늘 마소 세 번째 바 가난 타고 하늘 마소 거크적극까지 박흥보가 거크적극까지 박흥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목차가 올라가네요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보를 찾아오소 박흥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날 부터 김희를 줄란다 나도 오늘날 부터 김희를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세 번 두 번 쳐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저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구르모님께서 한번 해보시지요 구르모님 공수배 갑시다 공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우중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돈 타령으로 씻으니까 좀 낫네 확실히 돈이 낫네 이별보다 돈이 확실히 좋아 흘끈 좋아 흘끈! 소원! 수빈 소비 소원! 소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